오늘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원래 그 구약 시대에 그 오순절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신해산 앞에 장막을 칠 때가 40일 만입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그냥 바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죠. 40일 동안 지상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절기도 바로 초실절이 40일이에요. 바로 모세가 신해산에서 장막을 칠 때입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10개 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칠칠절이에요. 그러니까 50일 만이죠. 그래서 이게 참 구약의 성경의 절기와 예수 그리시도의 사역과 굉장히 모든 것이 다 들어맞고 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칠칠철이라도 하고 또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많은 참 고호를 다니시면서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병든자를 고치시고 또 눌린자를 마귀의 눌린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 또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야말로 천국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전심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의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야말로 권인도 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의 그 행적이 있었는데 그 행적의 주된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가 그때 예수님은 집회를 이렇게 여시고 천국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공생의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주로 제자들과 500여 명의 이러한 신도들을 만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 500여 명이 있는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럼 그때까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 사역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역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일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일날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심히 걱정하며 이제 주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들의 모인 자리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유령이 아닌가 이게 영이 아닌가 이렇게 참 놀라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영이 아니고 나는 몸을 가졌다. 나를 만져봐라. 그렇게 하시면서 다 손에 못자국과 또 허리에 창자국을 다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크게 숨을 내쉬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을 받았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좀 배가 고프다.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어서 예수님께 그것을 드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 드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행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려서 말씀하시고 전파하신 그 주된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 마치 플룻을 불 때 그 플룻 주자가 플룻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멜로디가 플룻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모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참 감동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500여 이상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고 먹기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또 직접 점심을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숯불에 구워서 생선도 구워주시고 같이 드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면 이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러니 그때까지 너희는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오순절날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 12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구했을 때 50일 날째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10일 만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또 보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10일 만에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면 부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하고 오순절날 내린 성령하고는 뭐가 다른가 이것은 같은 성령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는 것과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성령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성령이란 분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많이 예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바로 3의 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 3이 되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왜냐하면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 설교 중에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의 일체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정이다 생각하라. 우리가 부모가 있고 또 우리 형제가 있듯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가정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장 옆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살피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위로자이신 성령 하나님 마치 어머니와 같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크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대석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마청이 되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마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들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단순하게 아버지께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고 아버지께 대화를 하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성령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우리는 대화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여고자 할 때 우리의 모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도와 그 모습 그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의 마청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형상 바로 우리의 마청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으로 오셨다.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TV나 컴퓨터 PC에 보게 되면 그 색깔을 구현할 때 RGB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RGB RGB라는 것은 R은 레드야. 빨간색. G는 그린이죠. B는 블루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바로 세 가지의 색깔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색깔을 잘 조화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세 가지 색깔이 다 똑같이 동시에 비추면 하얀 색깔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과 그린 또 초록과 또 파랑 이것이 적절하게 섞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만가지 수십만가지의 그러한 색깔의 빛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빨강과 노랑과 파랑 초록과 파랑 이것은 어떠한 색깔로도 그 원색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색의 3원소 빛의 그 원소인 3색은 바로 RGB 빨간과 초록과 파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빛이 세 가지의 3원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한 빛이지만 3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 때 그런데 여러분 또한 빛을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광학기구의 유리를 통해서 삼각으로 된 유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면 색깔이 몇 개가 나오죠? 일곱 개 색깔이 나오죠. 그게 바로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빛을 굴절시키면 일곱 가지의 색깔로 구분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신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는 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등대에 일곱 촉대가 있대요. 일곱 촉대 그 일곱 촉대는 바로 일곱 가지의 영 바로 성령의 일곱 가지의 영 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일곱 가지로 굴절돼서 빨주노쪼 파남보가 생기듯이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바로 지혜와 촉명의 영 여러분 첫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지가 몇 개 있습니까? 총 여섯 개가 있고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총 일곱 초대예요. 그래서 지혜와 촉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또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여섯 가지에다가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요호와의 일곱 영 을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큰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 이라 하나님의 일곱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또한 이사에서 11장 2절에 보면 바로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촉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이 강림하리니 바로 이것은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일곱 촛대에서 타오르는 그 촛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의 역사심의 일곱 가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대체적으로 일곱 가지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를 하시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신 사랑과 은혜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3장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 위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바로 복음 전파의 능력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고 말씀은 듣고 병도 고침받고 또 귀신에서 자유함을 입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복음 전파 사역의 모든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됐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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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다. 그랬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이렇게 네 번째로 구속사역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바로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가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 바로 성령 하나님은 부활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에요. 또한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사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복음 전파 사역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의 늘린 자를 해방시키는 성령의 역사심이 그대로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한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참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임자심이 나타났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갑자기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었지만 유대인들과는 구분된 이방인들이었죠. 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진 걸 알았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러한 표적이 나타났다. 표적이 그래서 깜짝 놀라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달리 성령에 대해서 우리 헬라우 원어를 보게 되면 남성과 중성과 여성 세 가지로 구분이 되었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남성으로 표현이 되어있어요. 그 성이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중성으로 표현이 되어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남성과 여성 중성이 없잖아요. 독일 말에는 그게 있죠. 그래서 뭐 뭐 사는 예를 들자면 남성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강은 또 여성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성이 붙게 되죠.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푸뉴마 중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로 또 표현이 좀 다릅니다. 반드시 성령 위에 더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관사가 붙는 경우가 있고 그냥 스피릿이라고 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그러한 관사가 붙지 않는 두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더 라고 붙을 때에는 바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의 그 인격의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성령의 그 단어 위에 붙지 아니할 때는 뭐 바람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그러한 그것을 표현할 때는 관사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인격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또한 비인격적인 능력으로도 성령님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격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성령은 바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에요.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할 때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의 관사가 딱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것이라. 이렇게 할 때는 또한 더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사가 빠져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바람처럼 임하고 물처럼 역사하고 또한 불처럼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특성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었다가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임재하심이 구름처럼 임재하신 쉐키나의 영광 성령의 임재하심을 나타낼 때는 비인격적인 이러한 표현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는 첫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해야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이종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 받기를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뭘 또 받아야 되냐. 교회 안에 두 가지의 대립되는 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교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것이지 무슨 또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냐. 이렇게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나 그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다.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바울이 안수함에 그들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언다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 쯤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항상 물어봤다. 그래서 이러한 묻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성령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제자들이 받은 그 성령 그리고 오순절날 모였을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사람의 위에 불의 혀처럼 머리 위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강림 이것은 바로 성령의 침례 또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부활절을 받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을 위해서 받은 성령이라고 한다면 오순절날 받은 성령은 바로 능력의 성령이요.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나가서 하루에 오천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성령의 침례나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을 받는 충만 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을 받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씨나여 뭐에 이르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구세주가 되심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맞죠? 그러기 또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이루게 되죠. 교회를 예수 믿고 믿는 사람들은 단독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바로 불러 모은 세상 밖으로 불러 모은 물이라고 하는 교회라는 단체 속에서 지체가 되도록 하는 그 예식이 무엇이냐 바로 침례나 세례를 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주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또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이것은 이것은 바로 두 번째로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예식을 행한 후에 침례 증서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침례를 성부와 성대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음으로 이제 우리 전인주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침례라는 예식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인들에게 선포하고 첫 번째 순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예식이 바로 침례 예식 또한 세례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제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온 그 말씀대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시는 것, 내주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요. 또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밖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믿게 하고 이제는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는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이론이 되고 이제는 예수께서 직접 베푸시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러나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침례는 바로 성령의 침례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령께서 이제는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카마가 늘 우리와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모든 범사에 마치 어머니처럼 선생님처럼 가정교사처럼 내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먹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을 항상 바로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깨서 우리에게 침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성령 받으라고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또 성령을 받으란 말이냐 이건 뭘 말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성령의 역사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사람들은 많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저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게시의 영 지혜의 영 으로 충만해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이거야. 왜 그런가. 그것은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죄가 꽉 차 있다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각에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천명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읽어서 무슨 생각까지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민숙이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나보다도 내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 인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사에서 5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도다. 그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을 그냥 뭐 그냥 예수 믿으면 용서하면 받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정력이 있고 펴락을 추구하고 남을 험담하고 또한 중상하고 교만하고 생각으로 음행을 행하고 행동으로 음행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 비재하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속에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다. 용서치 못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주기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늘 우리에게 죄전자를 우리가 용서함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태범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용서치 못한 마음이 왜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그것은 정말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요구하고 한다는 것은 용서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치 못했기 때문에 용서라는 게 뭐냐? 내 마음에 있는 분노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 네가 나에게 이렇게 나에게 해를 끼쳤어?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 생각에는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험담하고 안 좋은 얘기를 전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용서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그 분노와 악으로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성령이 임재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 속에 감동을 주시겠냐 이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분노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또한 없애도록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러한 억울한 마음 분노스러운 마음 정의로운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울 때에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용서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는 마음 성령의 임재하심이 물밀듯이 내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컴퓨터의 잘못된 프로그램을 지워버려요. 그냥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랬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프로그램 용서의 프로그램 사랑의 프로그램 은혜의 프로그램 평강의 프로그램이 쫙 다운로드 된 것과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야말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첫째는 내 마음을 정하시켜야 돼요.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을 다 터쳐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맨 먼저 시도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만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예요. 성결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듯이 하나님은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해도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쓰지 않아요. 질그릇을 일지라도 우리같이 연약한 질그릇 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사랑의 도구 치유의 도구 회복의 도구로서 생명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시고 임재할 때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으로 섬기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교회의 인원이 되고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과 생명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크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크리스도가 살았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크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피우고 오늘도 우리 주의 거룩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능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